빌린 돈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은 잘 활용하면 생활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과도한 빚을 지게 되어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업 이후 신용관리 방법과 채무조정 제도 알기 강의를 맡은 이스라입니다. 이 시간에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폐업 이후의 신용관리와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안정적인 폐업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 소개,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 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용이란 무엇일까요? 신용이란 돈을 빌려 쓰고 약속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경제활동 역량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대부분 신용을 기반으로 한 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개통, 자동차 할부구입, 그리고 창업자금을 위한 사업장 매입 대금까지 모두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소득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빌린 돈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을 이용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기회비용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신용은 잘 활용하면 생활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과도한 빚을 지게 되어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신용 사용은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발생시키고, 과소비나 충동 구매와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신용을 사용하게 되면, 연체, 채무 불이행을 넘어 파산을 이루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신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용 정보와 개인 신용 정보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신용 정보란, 금융 거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어, 이후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신용도 및 거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정보입니다. 개인 신용 정보는 식별 정보, 신용 거래 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신용 능력 정보, 공공 정보,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금융회사, 국세청,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수집된 신용 정보는, 한국 신용 정보원에 집중되며,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신용 정보 중 특히 채무 불이행, 즉 연체가 신용 평점의 하락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해당 정보가 한국 신용 정보원에 집중되며, 채무 불이행이라는 연체 정보로 등록됩니다. 한 번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1년까지 기록이 남아 활용됩니다. 다만 대출 연체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즉시 기록이 해제됩니다. 이 신용 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 평가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신용 평가 회사가, KCB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신용 평가 회사는 한국 신용 정보원과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수집된 대부업체, 통신회사, 유통회사 등의 정보까지 제공받아 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해 개인 신용 평점을 생산하고, 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합니다. 2011년 10월 이전까지는 신용 정보 조회 횟수나 조회 기관이 대부업체일 경우,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작용했지만, 현재는 신용 평가 요소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청해 한국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회사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개인 신용 평점이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 신용 점수에 따른 도출 이자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 신용 점수가 높은 경우,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자율은 5% 내외일 것입니다. 저신용자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금액이 작고,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에서 대출 상품을 이용하게 되며, 대출 이자율은 15% 내외로 추산됩니다. 이는 대출이자 부담이 3배가 차이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매 대출 상품을 이용한 경우, 매월 이자 충당액이 5만원 내외이지만, 저신용자는 15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고,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발생하는 단말기 구입 비용을 할부 구매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예금 통장 사용, 체크카드 사용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통장 압류 등의 추심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된 금융 채무가 있거나,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 빠른 신용회복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채무조정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조정받아 완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은 과중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채무조정 신청만으로도 채무 독촉을 중단시키고, 채무를 감면하여 최정 10년을 걸쳐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분들이 원활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단계에 따라 연체정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은 단일, 다중 채무자 중 최근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에는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먼저 연체전 채무조정은 신속 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연체전에 미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용을 지키고 싶고 독촉, 추심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 상태에 있는 채무자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채무상한이 불가하게 된 분들의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연체가 시작되어 단기 연체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연체 일수가 31일 이상 또는 89일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연체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이자율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연체정 약정 이자율의 30에서 70%로 조정됩니다. 또한 채무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고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어 장기 연차로 인해 상각돼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70%,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인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며 사업을 하다 보면 채무의 규모가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인을 위한 채무조정이라는 특례지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창업을 하겠다, 재기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창업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6월 21일부터 통신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신채무조정은 채무조정제도 지원 대상자 중에서 통신채무를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통신채무조정의 여러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납부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기존대로 납부하는 걸 권장하며 이미 연체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통신채무조정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개별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일일이 판단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된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속하게 대출채권을 사후관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미루어두었던 채무를 조정받아 자신의 상환여력에 맞춰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통노력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우리 사회구성원의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렵지만 장래의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남은 채무와 파산 신청으로 전혀 갚을 수 없는 채무 전부를 면책받아야만 채권금융회사의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파산하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파산 철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판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에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개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채무조정 상담은 전국에 있는 지부를 방문하시거나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세요.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